자 차렷 경립 잘 부탁드립니다 N팀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준결승 두 번째 경기입니다 구기 카바디 팀 대 육상 철인 팀이 만났습니다 일단 한유미 선수는 이미 승리한 것 같아요 여유가 있죠 여유가 김은혜 선수가 일단 수비로 갑니다 이 이야기는 즉슨 한유미와 김은혜가 또 주고받으면서 적혀오겠다 디린즈가 주고받겠다 그리고 육상팀에는 이수정 선수가 수비로 갑니다 잠깐만요 백우냐 육상이냐 그래도 점프력은 둘 다 비슷하겠다 하나 둘 셋 가볍게 따냈고 가볍게 따냈고 아웃인가요? 아웃 시작부터 아웃됐어요 봐봐 받자마자 때리잖아 진정 아웃이니까 바로 도망가야겠다 바로 그냥 공이랑 상관없이 빨리 뛰어오세요 주인님이 그러라면 뭐 한유미 김은혜 선수에게 역시 높은 장신을 이용해서 주고받습니다 예 자 상당히 지금 궁합이 잘 맞습니다 오오 자 동이 다시 돌려야 돼 돌려 천륙팀이 공격 찬스 잡았습니다 자 옆쪽으로 아이스팩 이불호 선수 달려가서 선연했으셨어요 돌려야 돼 돌려야 돼 측면 이쑤정 요한님이 잡았다 spit 그렇습니다 네 고기 카바드 팀은 전술이 단순합니다 죽어봤습니다 피했어요 피했어요 잘 피해요 너 눈 던져라 힘들다 높이 던지니까 중간에 커트할 수가 없습니다 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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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세이 세이 하다가 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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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전 진짜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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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포 원 이수정 worth 쓸 수 있어 돌려 돌려 시기 liberal 이수정 원 완전 피하자 왜? 공격할 땐 나와야지. 왜? 왜? 자, 이 수정! 자, 이 수정! 자, 바운드 됐습니다. 스위치 슛을 쏴봤는데요. 두 손으로 찍듯이 슛을 하는 거죠. 자, 한유미와 김은혜. 은혜야, 너가 공격해야 돼. 한유미가! 은혜야, 너가 공격해야 돼. 자, 이런 걸 도끼 슛이라고 하죠? 그래요. 내려 찍듯이. 발을 흥락하는. 정확히 꽂혀요. 되게 뭔가 국의부 여유롭지 않니? 응. 자이니? 자이니? 언니! 자이니? 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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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잘 삐! 잘 삐! 힘 많이! 귀여워! 아, 귀여워! 아, 아이.. 아, 아이.. 아, 아이.. 아, 아이.. 아, 아이.. 어떡해요, 이거를. 미치겠네.